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쎄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동생이 대형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얘가 집에 데려온 아가씨가 이거 왠지 템프로 아가씨 출신 느낌이 들거든요. 큰일 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쩌면 죽을까요? 원지 동생이 사고를 쳐서 데리고 온 여자가 10년 가까이 일을 안 했대요. 이거 뭘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한 명 데려왔는데요.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리가 안되고 머리만 너무 복잡해서 글 쓰는건데 여러분들 보시고 제발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랑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했고 지금 현재 둘이 동거를 하며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기를 낳고 키울 거라 하니까 부모님도 저도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말이죠. 제 기준을 포함해 아니 제 주변 사람들 기준에서 이 아가씨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이해가 안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수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저 두 사람은 평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동생 집이 아니라 이 아가씨의 집이고 동거하기 전부터 여자 혼자서 40평대 아파트에 개를 키우면서 살았대요.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 무조건 이상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난 10년 가까이 일을 아예 안 했다고 하는데 즉 백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 걸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한도해도 아니고 10년을 혹시 부모님이 부자냐? 그래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는 거냐고 라고 물었더니 일단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쯤에 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 그때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이후로 일을 아예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가게를 운영했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도와줘서 술을 파는 바 그리고 횟집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번 돈을 아껴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때 당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아니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라고 하면 끼켜야 20대 중반이거든요. 20대의 가게 사장님이라고 돈을 왕창 벌었다고? 그리고 상심이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일을 아예 안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본인 혼자 사는데 40평대 아파트? 저는요. 처음에 당연히 원룸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부산 출신이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부산에서 쭉 살다가 이후 어머님이 혼자가 되면서 본인의 고향인 서울 송파에서 산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서 또 평택에서 사는 거냐 물어봤더니 원래는 위례에 살았는데 걔 때문에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저는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40평대 아파트래요. 뭔가 이상해서 더 캐물어 봤더니 예전에 전 남친과 아파트에서 동거를 좀 했었대요. 그래 돈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평택이라는 동네 그 넓은 아파트가 자꾸 거슬립니다. 그 짧은 시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자가라고는 하는데 확인된 건 없어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갈 만큼 큰 돈을 벌었다는 게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물론 제 소견이 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지금은 그래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일단 가족들이랑 다 같이 만나서 밥을 좀 먹자 얼굴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아가씨 성형을 정말 많이 한 얼굴인 거예요. 네 저도 여자고 이쁜 거 좋아합니다. 성형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티가 진짜 너무 많이 나고 아니 솔직히 안 건드린 부분이 아예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그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성형 중독녀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 뭐 차림새의 경우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싶지만 손에 들고 있는 가방 신고 있는 신발은 전부 다 명품이고 기타 여기저기 걸치고 있는 악세사리들 또 하고 있는 머리까지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요. 돈을 아끼며 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게 뭘까 하고 혼란스러웠건만 이 아가씨를 직접 대면하니까 그 전보다 더 뭔가 쉽고 어지러워요. 참고로 제 동생은 원래 다른 사람 밑에서 자기 일을 계속 해오다가 얼마 전 가족 돈 끌어가지고 개업을 한 상태예요. 외모의 경우 키가 크고 얼굴도 뭐 준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 또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냥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했었고 동생 역시 처음엔 그게 낫겠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도대체 대화가 어떻게 된 건지 이젠 무조건 나와서 키울 거래요. 아니 이 두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동생한테 지금 돈도 없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10년째 백수고 뭐 먹고 살 거야? 아 참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여자가 한 살 더 많아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느낌이 오나요? 사실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저도 결혼하기 전 나름 좀 놀아도 봤었고 또 건너 건너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마냥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또 대놓고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무조건 반대만 하기도 힘들어서 만났을 때도 그래요. 그냥 밥만 먹고 뱃속에 아기 건강하냐? 이런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미치겠는데 그래도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부모님도 지금 고민 장난 아닙니다. 이래저래 모든 게 다 쎄하고 솔직히 너무 무서운데 혹시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꼭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성계랑 10년 무직은 이해를 하겠는데 평택 거주랑 개 키우는 거는 뭔 상관인데요? 지금 이건 나만 모르는 거야? 뭐 있냐? 2번 야 이 미친 평택 아파트 거주로 뭔 가게 나온다는 거요? 지나가는 평택 아파트 주민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평택 거주에서 무슨 사이즈가 나오는 건가요? 성계, 10년 무직, 사치스러움 이런 단어들 사이에 평택이 왜 들어가는 거야? 왜 껴? 나 평택 사람인데 누가 설명 좀 해줘. 이건 나만 모르나?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택 그 좀 뭐라고 하지? 사람들 인식이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넘어갑니다. 2번 저기요, 쓴이 얼굴을 아예 다 뜯어고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이쁘고 백수의 명품 좋아하는 여자가 바로 쓴이 동생의 취향인 거라고요. 가족들이 뭘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다 큰 성인이고 또 그런 성인이 저런 여자가 좋다는데 안 그래요? 3번 이건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이미 끝난 상황인데요. 그러니 쓴이 누나가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잘 살길 행복을 빌어주세요. 여하튼 뭐 제가 보기에 서로 니즈가 맞는 커플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아이 아버지가 꼭 쓴이 동생이면 좋겠어요? 4번 솔직히 이거 지금 쓴이가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쓴이 동생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야. 그냥 이젠 각자 살아가는 남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금전적인 지원 절대 하지 마세요. 어쩌겠어요? 5번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아기 친자 확인은 꼭 해보세요. 네, 제... 친자 맞을 겁니다. 저런 여자들 신분 세탁 철저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설프게 금자 필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질 않죠. 6번 여자 부모가 걔 오지게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면 템포를 하다 나중에 새끼 마담으로 전직하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바싹 당겨 나왔나 보네 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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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7번 아니 근데 쓴이 동생도 모아둔 돈 없다면서요. 키 크고 외모 준수하다면서 지급은 정확히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급도 뭐 그냥 전향인 것 같은데 그럼 끼리끼리 잘 맞는 거 아닌가? 수준 비슷하다고요. 8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저 평택 40평대 아파트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이거 아닌가? 만약 자가다 그럼 뭐 진짜로 10년 동안 백수로 살면서 옛날에 모아둔 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전세도 뭐 비슷한 거고. 그런데 월세다. 그럼 이건 100% 화류계다. 9번 어쨌든 저째든 결국 동생 본인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냥 돈줄만 끊으면 됩니다. 그럼 뭐 지지고 복든 지들 알아서 할 거라고요. 정말 좋아하면 애 낳고 뭐 잘 살겠죠 뭐. 10번 저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다들 쓴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싼 생각 비슷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 봤자 당사자들이 낳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돈은 절대 보태지 말고 애 낳으면 친정 확인하세요. 그나저나 이제 애가 나온다니까 혼인신구는 뭐 미루지도 못하겠네. 여하튼 상급하게 돈 보태지 말고 버티라고. 아시겠죠? 11번 보니까 뭐 동생도 대충 다 알면서 좋다고 사는 거구만.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냅둬야지 뭐. 10번 아니 꽁꽁 출신의 스폰 받는 중이라는 거 이거 지금 다들 뻔히 알면서 왜 아무도 말을 못해? 13번 아니 남이사 몸을 팔든 말든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대단한 선비들 납시였네. 뭐 그렇습니다. 좀 쎄하죠.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딱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놓여있는 상황들 그 정황들을 보면 절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느낌이 옵니다. 야 십 년 백수란 내 소원인데 그거. 그리고 지금 마지막 댓글. 뭐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저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아니 5억 퍼센트 공감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직업이 아닌 게 직업인 척하는 거. 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 선을 보러 간다든지 소개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정보 회사에 가서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 어 나 화류계 어 나 강남 템포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한데 과연 그걸 직업이라도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거 조금 쎄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